오늘 저희 이제 원래 하트 향상하는 전통 같은 거죠. 7년째 이후에 오고 있는 전통, 열랭사 같은 거 그런 걸 할 건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기라고 하는 거 아세요. leg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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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gal. 내가 여기 시别인다고. 있는데도 소요. 나 혼자 발rebels 낭비할 것 같아. 영원아. 예상전 Vik direct. 이러고bieята 연공. 말arte. rench Vol. 날씨가 várias occasion 속안 melhorapa 시작합니다. 장 conferences 캐릭터 오른쪽 강연 Institute. 아, 선생님. 손 chat. 적kom을cy click on. 신중적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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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너 오른쪽으로 하냐? 오른쪽으로. 어? 괜찮은데? 어? 괜찮은데? 안 듣는 말은 너라는 게 오는 날을 터련려 같이 너들의 택배는 아시게 room time allows I'm lost I'm lost I will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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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실례지만 죄송하다, 나오려다. 나왔죠? 잘 튀어나온다, 그런가, 삐아어여! 아 멋진다! 나 울려! 어! 후가 놓고 말아야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리 스카이 커져버려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 는 기도했어 너의 상처는 날 시켜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건가 살짝 안 맞았어 여기에도 맞아 보자 이 머리띠가 하트 다 있다고 생각하기에 흑미끼를 해. 네? 눈에서 하트 다 나가고 있었어, 이 정도면. 우리 짐! 짐이 짐! 아 재밌어. 처음에 잘 못한 것 같아요, 리허설 없이. 하트를 너무 소심하게 해. 원, 투, 쓰리, 포, 바디! 사랑한다고 얘기하니 제가 소심했지. 한 가지 잘 나왔습니다. 되도록 할게요. 형, 현빈씨 어떻게 생각하셨죠? 우리 이벤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, 약간 좀 리허설 없이 해서. 약간 조금 소심하게 했거든요? 원래 아미는 소심하게 하는 거죠? 아미네. 사랑은 소심하게 하는 거죠. 마지막, 진짜 마지막 활동 번드TV여서 기분이 이상해요. 좀 남았는데, 오늘 마지막 활동을. 그래서 뭔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살짝 좀 아쉽는데. 그래도 마지막이 아직 아직 마지막이 아니니까 사실은. 여러분들을 더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. 빨리 다음 주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네요. 오늘 핫 이벤트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더 많은 핫 이벤트를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핫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벤트 지금 생각으로는 뭐 한 80%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급하게 마쳤어가지고. 실수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. 이 실수하고는 지민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. 지민이가 뒤에서 이상한 분들을 듣고 있는데. 아무튼 뭐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핫이니까요. 네.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. 보리봐요.